화이팅! 잡아버릴게요 이어서 1, 2학년 연합 보컬 포지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학생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화이팅! 진짜로 화이팅! 화이팅! 도은이, 영채 언니, 리원 언니, 지민 언니 화이팅! 우리 파트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번에는 하고 싶은 것도 좋지만 잘 어울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인생 넉넉 났어, 너의 등장이 평소답지 않은 눈빛이 너와 나 입을 맞춰, I feel good 너에게 나를 맡겨, I feel good I feel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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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와우 방설 매보가 이 정도입니다 아니 언니 뭐 하는 거야? 민초, 언니 민초, 밤민초, 민초 나 밤민초 나 완전 민초 난 밤민초 밤민초 뭐야, 너는? 민초 오케이 복숭아 딱복 물복 하나 둘 셋 너 물복 애가 나 복숭아 나 오케이 오케이 한 명씩 과일 받자, 언니 둘이 안 야 고은이가 저도 많이 사실 걱정을 했는데 진짜 친구처럼 엄청 편하게 말도 해주고 의견도 내줘서 저희는 진짜로 모두 같은 학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완전 빼꼼 보이고 리원에 뭔가 팍 나오는 느낌? 안 보여가지고 영채 언니가 제일 리더십 있게 이렇게 말해주시는 편이에요 이건 진짜 역대급으로 중요한 미션이라서 지금까지 저희 2학년이 아직 데뷔조 자리를 하나도 가져오지 못해서 불안하죠 여기서 지면은 데뷔조 자리 4개가 없어지는 건데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길 수 있을까? 4학년이들 4학년이들 너무 치강자들이 모였어 맞아 인기도 밀리고 우리 입장에선 이겨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면 데뷔조 4자리 뺏겨서 2학년이 데뷔할 확률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 와 무섭다 안 돼 데뷔하고 싶다 1,2학년 보컬 카메라 리허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학년 보컬 넓넓났어 너의 등장에 3,2학년 보컬 3,2학년 보컬 소중한 보컬 3,2학년 보컬 4,2학년 보컬 4,2학년 보컬 4,2학년 보컬 5,2학년 보컬 저기 보은아 안녕 오프닝 부분만 다시 해보자 네 벌스 부분에 너무 뭐가 많거든? 넉넉 낯선 너의 등장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넉넉 낯선 너의 등장이 해도 돼 그러니까 너무 뭐가 많아서 시작! 넉넉 낯선 너의 등장이 좋아, 좋아! 그게 더 좋아! 보컬에도 자신 있어 너무 많아 응? 그냥 이기고 싶다 무조건 이기고 싶다 이번에 또 3, 4학년 언니들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데뷔도 내 자리를 정말 이 갈고 열심히 할 거고 진짜 꼭 지지 않을 겁니다 하... 진짜 진짜 그녀는 눈빛이니 뭔가 느낌이 좀 수상해 지금은 12시 10분정 점점 분위기에 취하고 눈빛은 서로를 비추고 흐르는 침묵도 끈적해 터질 것만 같은 우리 사이 너와 나의 별 맞춰 I'm so good 너에게 나를 맞춰 I'm so good 이번 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나 손에 넘을 것만 같아 너마 같이 그린 I'm so good 호렌지 빛깔 그린 I'm so good 죽이는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도 멈출 수가 없어 나 I'm so good 너무 잘했어 여정촉이 정말 빠르지 이미 문은 엎질러졌어 우린 몰래 새벽을 만났어 너와 나 입을 맞춰 I'm too good 너에겐 단을 맡겨 I'm too good 이건 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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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을 넘을 것만 같아 너와 나같이 그린 I feel good 오늘의 빛깔 그린 I feel good 저금의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도 멈출 수가 없었나 I feel good 너무 잘했다 너의 손짓도 넘치게 I feel good 너와 단둘이 맞은 아침 이미 욕구 I'll be it I feel good 고가 케erne 나 Best 내 손을 NOT I feel good 고가 너와 나 입을 맞춰 너에겐 나를 맞춰 너와 나 입을 맞춰 I'm with you 늘 너의 것만 같아 너와 나같이 I feel good 어린 집이 I'm with you I'm with you 서로가 만들어내 서로가 내 달콤한 이 같아 I feel good 잘했다 이거 진짜 잘했다 진짜 대박 너무 멋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압수적이었죠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지? 아 손에 또 땀이 나 두 연합 학생들은 두 연합 학생들은 무대 위에 정렬해주세요 잘했다 잘했다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늘 떨린다 왜 오늘 떨리지? 2학기 중간고사 학년연합 1라운드 보컬 포지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과연 어떤 연합이 평가단 여러분을 더 설레게 했을지 이제 투표를 시작할 텐데요 평가단 여러분은 두 무대 중 한 무대 한 연합에게만 투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1, 2학년 연합의 무대가 더 설렜다면 1번 1번을 꾹 눌러주시고요 3, 4학년의 무대가 더 설렜다면 2번 2번을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학년은 1번 3, 4학년은 2번입니다 1번 1번 2번으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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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운드 보컬 포지션 투표 마감합니다 1, 2학년 연합 3, 4학년 연합 보컬 최강자를 가리는 보컬 포지션 대결 과연 어떤 연합이 승리를 차지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잠시 기전 2, 2학년 연합 3, 4학년 연합 2, 5학년 연합 운이 2, 3학년 연합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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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운드 결... 1, 2학년 연합 830점 3, 4학년 연합 170점으로 1라운드 결과 1, 2학년 연합이 660점 앞서게 되었습니다 우와! 너무 일곱하네 너무 압도적인데? 너무 압도적인데? 너 왜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일곱하네 우리 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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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울고 싶다 잘했다 뭔가 괜히 저 때문에 이렇게 너무 낮은 점수가 나온 게 아닌가 싶으면서 조금 자책했던 것 같아요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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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울지 마 울어 울어 애들 너무 잘했다 잘했다고 잘했어 너무 잘했어,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 야, 이제 울려 해. 아니요. 아, 저 이러면 더 울려. 큐리베이비, 큐리베이비. 베이비지유. 첫 번째인데 약간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지만 기선제압을 당했고 다음 팀들에게도 너무 큰 점수 쳐다보니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미안하면서 저한테 화가 좀 많이 났고 멘붕도 왔던 것 같아요. 뭐야? 야, 치킨 나요랑 떡볶이랑. 색깔 레전드야.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마지막 간식.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떡볶이 먼저 먹어보자. 이거 약간... 까맣네? 이거 약간 치즈 맛? 진짜 맛있어. 완전 치즈, 치즈. 이런 치즈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완전 커. 근데 완전 통실통실해. 완전 다꺼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